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9월 임기 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검찰은 명품백 수사에 특별수사전문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에 대해 검찰 수사가 풍족화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정치권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자은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에 3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대거 차출한 겁니다. 모두 특수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차장 산하에 있는 검사들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백은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백 씨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대신해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백 씨를 통해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관계,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넨 경위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 수사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야권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는 명품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며 국민들이 돌치모터스 수사 방귀를 잊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일축합니다.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관계자들에게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수차례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월 임기 만료 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추가 기소 등이 민감한 현안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더는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건의도 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완입니다. 민주당은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 대 이원석 검찰총장 대결 구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용산과 검찰 간의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며 내부 분란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에 여권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우영기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에 갈등과 암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새과실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를 놓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세력 간의 갈등이 총선 패배 이후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교체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정수석실 부활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긴다는 의미라며 검찰은 검사 출신이 아닌 복두규, 강의구, 윤재순 등 수사관 출신을 실질적 실세로 보고 이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예측했습니다. 지지부진한 김 여사 수사에 검찰 여론도 좋지 않아 총장이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의 자체가 위험하시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권 관계자는 갈등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안은 기자, 사회부 자연길 법조팀장과 함께 무엇이 진실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신속하게 수사해라고 지시를 했어요. 야권은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신속 수사 지시가 검찰이 대통령실에 등을 돌린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가세해 세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것이라면 명품백 사건을 고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만 있고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실에 항명할 의도였다면 명품백이 아니라 김여사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들고 나왔어야 됐다는 겁니다. 또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까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곧 후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파워게임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소문도 있긴 있었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보좌를 맡았던 핵심 참모진이었습니다. 조국 수사로 윤 대통령이 핍박받을 때 곁을 지켰고 결국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발탁됐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올 초 성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를 놓고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대통령실의 검찰 불신으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며 인사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게 충돌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항명한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더 관심이 큰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장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이후 혼혜자 판문이 벌어지면서 최 총장이 사직하고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좌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총장의 신속한 수사 지시가 대통령실을 겨냥한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반기를 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특검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에 대통령실 입장에선 특검 반대를 주장할 명분이 생깁니다. 검찰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부실 수사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명품백만 건드린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선 선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침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특수통 검사가 3명이나 추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이번 명품백 수수 의혹만 놓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강제로 소환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도이치모터스 조사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사스팀에선 단순히 김 여사가 자금을 낸 투자 수준이 아니라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수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후임 총장에게 부담 죽이기가 싫다며 그 전에 민감한 사건 마무리를 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포함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긴장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주목해봐야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영길 팀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특검을 띄우고 있죠. 특검 대상으로 검찰 수사를 거론합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뿐 아니라 이화영, 조국 황운하 등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대목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데요. 재판 중이거나 이미 유죄 판결이 된 사례도 있어 야권의 사법기관 압박이 3권물림 위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외에도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의심되는 여러 사건들을 추리고 있습니다. 이명 정치검찰사건조작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각각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최근 조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장학금 사건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며 검사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권과 관련해 황 원내대표도 불리한 증거만 조합한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반발해왔습니다. 법조계는 각각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황 원내대표, 조 대표 건까지 국회가 특검을 운운하는 건 3권분립 위배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을 특검하겠다는 건 검찰 뿐 아니라 법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을 특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그 부분은 누가 관여했던 것인지 이런 모든 일렬의 과정이 다 밝혀져야 할 것이고. 내일 민주당 특별대책단은 수원구치소를 찾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합니다. 채널A 뉴스 부자준입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횡재세를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그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횡재세 특별법 도입을 처분적 법률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 관련해 정책 검토 지시를 했다며 지난해 좌초된 횡재세법안을 특별법으로 재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유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 법안을 냈지만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횡재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횡재세 좀 걷자 그래서 걷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그리고 에너지기업들 횡재세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를 특별법으로 재발의해 한시적으로 3년 도입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22대 개원하자마자 처분적 법률 형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무위원은 별의별법을 다 처분적 법률로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거절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우선 발의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입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칭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따로 여의도 대통령 따로 이재명 대표가 입법권을 틀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 독주하는 건 대통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시중에 떠도는 말을 인용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 칭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국회에서 막히는 등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가 가진 권한이 막강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친명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과정도 언급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만 해도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일당이 된 이 민주당을 상대로 여의도 안에서는 저희가 적어도 야당 아닌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단일 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 현재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선 108석으로 더 쪼그라듭니다. 나 당선인은 여소야대도 이런 여소야대가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협상력과 투쟁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독주한 건 대통령실이라면서 찬성 여론이 높은 사안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리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을 조건부 수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공수처 수사 후에 독소조항을 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사흘 뒤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검토 중입니다.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미흡하다면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리만 밀어붙이기에는 이미 여론전에서 진 측면이 있다며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일부 독소조항만 해소되면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한 3개월에도 지켜보자. 그래서 미흡이도 그러고 못하면 그때 특검하자. 그거를 미리 약속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대한변협에서 복수로 추천해주면 거기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이런 정도로 특검법 안을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수용하겠다. 이게 저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 때 여당의 이탈을 막는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건부 수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조항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공식 기자회견이 사흘 뒤죠, 오는 9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습니다. 631일 만에 기자회견인데 한 시간 동안 주제의 제한 없이 어떤 질문이든 다 받겠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취임 2주년 공식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9일 오전 10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먼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출입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예상 질의응답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33분간 12개 질문을 주고받았던 100일 회견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문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예상 질문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최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 등 민감한 내용도 예상 질문에 포함됐는데 진전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회견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연금개혁안 합의 기미가 보이질 않죠? 밤샘 끝장 토론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 사례를 연구하려고 이번 주 출장을 떠납니다. 해외 출장 가서 합의를 보겠다는데 이 시민단체는 안 되던 합의가 해외 가면 되냐며 세금 써서 놀러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오는 8일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5박 7일 해외 출장을 떠날 예정입니다.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김성주 의원, 이기일 복지부 차관 등이 동행합니다. 연금개혁을 추진했던 해외 사례를 알아보고 현지에서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여야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해외에 간다고 합의안이 나오겠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천아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미래세대 등골 부러뜨리는 연금계약안 내놓고 포상휴가 가냐고 비판했습니다. 연금특위사나 공론하위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소득보장론이 과반 찬성을 받았지만 여야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금개혁특위 한 관계자는 출장을 다녀와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연금특위가 남은 임기 3주 안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연금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이는데요. 뭐가 커질까요? 때릴수록 커진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을 두고 나오는 말인데요. 최근 포털의 검색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을 했을 때 빼고는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검색량보다 앞서는 걸 볼 수 있죠. 글쎄요. 공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검색량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때릴수록 커진다고 했죠. 친윤들과 국민의힘 잡룡들이 일등공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꾸 한 전 위원장을 때리는 게 오히려 존재감을 키운다는 겁니다. 어려운 와중에 정말 몸바쳐서 열심히 한 거 인정하는데 정권 중반에 치워지는 선거치고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참 사실은 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45년 고용하고 24년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기 맞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폐쇄자, 철부지 정치초년생이라며 연일 비판했죠.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쪽은 없습니까? 묵직한 중진 정치인들이 주로 비판한다면 정치 신인인 수도권 낙선자들이 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말 이번 선거에서 거의 진짜 소진이 되셨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에 완전히 기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오히려 가만히 쉬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한동훈 위원장을 다시 정치권을 불러내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전국 다니며 선거 치른 한 전 위원장 당선자들보다 낙선자들이 주로 편을 들어주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모레가 어버이날인데 공휴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 자주 나오죠. 오늘 윤상영 국민의힘 의원 SNS에서 작년에 발의한 어버이날 공휴일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여야 모두 어버이날 공휴일법을 발의했는데 이달 말이면 모두 폐기됩니다. 8일 어버이날까지 쉬면 연휴가 쭉 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쉬겠다고 공휴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최근 여론조사 하나 보면요.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냐고 물었는데요. 재연절 국군의 날 등을 제치고 어버이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로는 휴일이 아니라 주말 쪽에서 어버이날 챙기는 게 부담된다. 부모님 뵈러 가려면 공휴일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이 단골 공약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두 번이나 공약했었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이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보셨습니까? 효다는 대통령, 효다는 정부 되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어버이날 공휴일 추진을 했었는데요. 경제계 반발과 반대 여론에 무산됐습니다. 5월에 휴일 폭탄으로 생산성이 저하된다. 시댁 갈지, 친정 갈지 싸우기만 할 거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요, 여러 이유가 있네요. 어버이날 공휴일 그래서 지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데요. 바라는 여론이 있는 만큼 22대 국회 때도 5월 되면 이슈가 될 겁니다. 일단 성사되기 전까지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더 자주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남성이 미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죠. 유가족은 과인 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 LA 경찰 최고직인 경찰국장이 임명된 한국계 미국인 도미닉 최 국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권각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40대 남성 양모 씨가 현지 경찰관에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은 현지 시각 2일 가족의 요청으로 정신치료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태가 벌어졌는데 과인 진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LA 경찰 최고직인 경찰국장에 임명된 한국계 미국인 도미닉 최 국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국장은 채널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고 스스로도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2세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이 총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국장은 자료를 공개하며 LA 보건당국이 양모 씨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위험인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양 씨가 집에서 나오려 하지 않아 집 안에 들어갔더니 그가 약 28cm의 흉기를 들고 다가와 총을 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테이저건 등 다른 제압수단이 있는데 왜 총을 발사했는지 의문이라며 항변했습니다. 유족과 한인회는 현장 보디캠 영상 공개와 공정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콩각구입니다.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괴한이 들어가서 직원의 손발을 묶은 뒤 현금인출기 열쇠를 훔쳐갔습니다. 대담하고 치밀한 수법인데 실제 이 열쇠로 현금인출기에서 2천만 원 가까이 털었습니다. 경찰이 아직 추적 중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원주시 한 농협 매장. 반쯤 열린 건물 셔터문에서 불빛이 새 나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나오더니 셔터문을 내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잠시 후 순찰 차량과 경비보안업체 차량이 도착합니다. 이 남성은 앞서 새벽 2시 50분쯤 인근에 있는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직원을 제압해 손발을 묶은 뒤 업체 차량과 현금인출기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훔쳤습니다. 이후 농협지점으로 가 현금인출기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현금을 탈취했습니다. 차량과 마스터키는 농협지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괴한이 현금을 가져간 인출기입니다. 지금은 사용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경찰은 주요 지점에 인력을 배치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ATM 기기를 열었는지 등 범행 수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등을 볼 때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금요에 휩쓸린 주민이 숨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119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인명수색을 벌입니다. 어젯밤 마을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29가구가 침수됐고 주민 4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벽에는 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웬만한 성인 남성 키보다 높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물은 모두 빠졌지만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 지역에선 밤사이 6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인근에선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시공사가 설치한 임시 도로가 물 흐름을 방해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줄에 매달려 바닥을 훑어봅니다. 어제 오후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남성은 실종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새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던 부산에서도 가로, 세로 3m, 깊이 3m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땅이 내려앉으면서 신호등이 무너지고 도로 밖으로 우수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강한 비바람으로 나무가 넘어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중학교에서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밥과 국을 빼고는 반찬 둘뿐이었던 건데요. 학교는 조리원이 부족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급식 시간. 밥과 국을 제외하면 반찬은 한 가지 뿐입니다. 나머지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날 식단표에는 밥과 두부김치찌개 외에 반찬은 순대볶음과 포기김치 두 가지 뿐입니다. 여기에 유산균 음료가 딸려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해당 사진이 지역 맘카페에 올라오면서 교도소 밥도 저거보단 잘 나올 것이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급식이 모자라 화장실에서 몰래 간식을 먹기도 한다며 매태에 걸친 고질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에 서초구청장까지 나서 확인한 결과 해당 중학교는 조리실무사 구인란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리실무사 정원은 9명인데 퇴사와 부상으로 현재 단 2명이 천면분 급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빵과 음료로 대체하거나 반찬 수를 줄인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정원 3,900여 명 중 292명이 모자란 상황. 이 중 119명이 강남 서초 지역에서 발생한 결혼입니다.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급여가 워낙 적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강남 서초 거주자분들 중에서 선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중학교는 뒤늦게 조리실무사 충원을 서두르고 반찬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냈었는데 실제 의료현장 이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강대 병원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2명이 사직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교수 7명으로 운영됐던 원강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 중 2명의 사직서가 수리돼 지난달 병원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1명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 3명도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강대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이 이탈 이후 업무 과정을 이유로 제출한 교수들의 사직서가 일부 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여파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앙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중 3명이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만류에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대체 인력이 구해지는 이달 말까지만 일하겠다 밝힌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병원장에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직에 대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공이 이탈 이후 응급 중증환자 진료에만 집중해온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의료현장을 떠나기 시작하며 응급의료체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의료 공백이 석 달로 접어들자 진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은 비상입니다. 이럴 때 퇴직했다가 돌아온 시니어 의사들, 환자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입니다. 올 초부터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에 지역 의료를 담당하고 있던 공중보건이들이 대형병원으로 급히 투입됐습니다. 안 그래도 모자란 일손에 지역 의료원에서 구분분투하는 시니어 의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지역 보건소에선 이렇게 헛걸음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데 보건소 공중보건이들이 상당수 차출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대형병원 원정 진료도 어려운 상황. 그나마 기댈 때라고는 지역 공공의료원뿐입니다. 특히 정년 퇴직 후 돌아온 시니어 의사들이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심장이나 혈관 질환들 그런 쪽에 진료를 좀 도와주고 같이 좀 더 배우고. 지난달 중순 홍성의료원에 합류한 71살 김권삼 과장도 그 중 한 명.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심혈관 센터장 등을 역임했던 국내 최고 권위의 의술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15톤 화물차에 깔려 다리 절단 위기를 맞았던 30대 청년은 전북 군산의료원 임종선 과장 덕분에 재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다행스럽게 절단은 피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버텨줘야 돼. 알겠죠?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이곳으로 온 임 과장은 미세 현미경 수술 분야 국내 권위자 중 한 명입니다. 지난달 초 서울 소재대학병원에서조차 수술을 거부당한 생후 11개월 아기의 두개골 희귀질환 수술을 성공시킨 윤수한 과장도 지난 3월 합류한 시니어 의사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의료가 좀 됩니다. 그런데 이 밑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쯤 있으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정말 역량 있는 이런 시니어 의사 선생님들이 지방의료원에 좀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지방의료원의 경쟁력을 정말 향상시키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석 달로 접어든 가운데 시니어 의사들은 오늘도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부인입니다. 출퇴근 교통혁명을 기대하면서 GTX-A가 개통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용객은 정부 전망치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안 타는지 또 대안은 없는지 유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동탄에서 수석까지 20분에 주파한다며 지난 3월 말 개통한 GTX-A 열차입니다. 휴일 날 열차 한 좌석은 거의 비었습니다. 대체 휴일인 오늘 GTX-A 노선을 타봤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칸이 있을 정도로 환산했습니다. 지난 3일까지 GTX 누적 이용객을 살펴보니 평균은 7천여 명으로 정부 예상의 3분의 1 토막이었습니다. 효율도 예측치의 60%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전 구간 개통이 멀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구간 중 파주운정, 서울역 민자구간은 올 연말, 삼성역 개통은 빨라야 2028년 가능합니다. 요금적인 면에서도 봐서 시간적인 면에다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게... 도착하는 마지막 지점이 수서잖아요. 수서가 사실 서울에서 어디 가기에는 좀 애매한 지역이다 보니까... 동탄역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오는 게 없다 보니 돌아서 오는 걸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동탄역 동측과 서측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버스 노선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탄으로 오는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도 확충합니다. 삼성역 때문에 GTX의 전 구간 개통이 늦어지면 운영 손실은 정부가 민간 운영사에 보상해 주기로 한 협약도 부담입니다. 정부는 올 연말 민자구간 운영을 시작하면 손실보상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치한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9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2,100억 원대의 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해오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걸로 보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14곳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9개사가 2년여간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반 이상인 1,168억 원이 스위스계인 크레디트 스위스와 일본계 노무라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BNP 파리바와 HSBC가 556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했다며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향후 과징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싼 값에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빌린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을 되파는 식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로 해 덜미가 잡힌 겁니다.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과도하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차고로 잔고 관리를 잘못했더라도 무차입 공매도가 계속됐다면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주문 프로세스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민간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신호인데요. 미국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공격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건물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잔해 속에서는 수십 구의 시신들이 줄줄이 실려 나옵니다. 구조대원들은 구출해낸 아기를 흔들어 깨우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격해 최소 2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무장단체 하마스가 쏜 로켓에 이스라엘군인 3명이 사망하자 보복 공습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더해 오늘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피 경로를 공지하면서 알 마와시와 칸 유니스에 있는 인도주의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AP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의 지상 전개시가 임박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탓을 했습니다. 미국이 일부 탄약 지원을 보류하는 등 추가 공격을 만류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김없이 공격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미국의 라파 작전 강행 의사를 통보하며 군사적 행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하늘에서 놀이기구가 멈춰 섰습니다. 탑승객들이 거꾸로 매달린 상황.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중국 한 유원지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더 황당한 건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우연이었다는 놀이공원 측 해명이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60도 회전하는 원통 기둥에 탑승객들이 매달린 채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런데 위를 향해 올라가던 기둥이 갑자기 꼭대기에서 멈춰 섭니다. 공중에 거꾸로 매달리게 된 탑승객들. 환호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가 없었고 이후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놀이공원 측이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멈춘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해명을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고 물리학 강의를 한다. 앞으론 평영이 안 되도록 배달 가방이라도 달아야겠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기구 오작동이나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인한 놀이기구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안팎에선 잇단 사고가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프랑스 제빵사들이 140미터가 넘는 바게트빵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바게트빵 기록을 이탈리아에 뺏기면서 자존심을 구겼었는데 이번에 회복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는 바게트빵. 현지시각 어제 프랑스 제빵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바게트빵을 구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빵 길이는 140.53미터. 축구장 터치라인보다도 깁니다. 제빵사 12명이 새벽부터 14시간 동안 밀가루 90kg을 반죽하고 특수 제작 오븐으로 구워낸 끝에 이탈리아가 갖고 있던 종전기록보다 약 8미터 긴 세계 최장 바게트빵을 만든 겁니다. 세계 최장 바게트빵 만들기는 비정기적으로 열려왔습니다. 바게트 종주국인 프랑스가 기존에 가진 111미터 기록을 유럽의 대표 미식 라이벌 국가인 이탈리아가 2015년과 2019년 잇따라 경신했는데 이번에 다시 프랑스가 기록을 세워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운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바게트는 지역 주민들과 노숙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 만에 유럽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견제가 날로 심해지자 유럽에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은 5년 만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아탈 프랑스 총리가 1년간 중국어를 공부했다며 유대감을 나타내자 시 주석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르비아, 헝가리 등 3개국을 엿새 동안 방문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 주석이 직접 유럽국을 돌며 유럽 끌어안기에 나선 겁니다. 시 주석은 프랑스 매체 기고문을 통해 60년 전 샤를 들고 올 초대 대통령이 전략적 비전을 갖고 중국과 수교를 결심했다며 프랑스와 다른 국가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제재 압박 속에서 유럽의 실용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언론들은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을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방문국들이 미국의 의구심을 가지고 중국을 필수적인 균형추라고 생각해 경제적 유대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라면과 과자가 든 상자 안에 천 원짜리 지폐 서른 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어려운 가정에 전달됐으면 한다며 한 시민이 경찰서에 놓고 간 건데요. 폐지를 팔아본 돈을 다리미로 곱게 펴서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여성이 큼지막한 상자를 들고 경찰 지구대로 향합니다.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오자 상자를 놓고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아이 옷과 과자, 라면,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지폐 3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새아이 아빠라고 소개하며 첫째가 장애 3급이고 자신들은 수급자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한 달 동안 노력했는데 옷 사고, 과자 사고 하니 현금은 3만 원 정도밖에 못 담았다고 했습니다. 꼬깃한 지폐를 다리미로 일일이 폈다며 어린이날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돼 피자라도 사 먹었으면 한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부산 목욕탕 화재 사고 때 다친 경찰관을 위해 써달라며 4만 5천 원을 전달한 익명의 기부자와 같은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요청대로 어려운 아동에게 보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가수를 꿈꾸는 장애인 아이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동안 무릎을 꿇고 아이의 몸을 붙잡아주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영상이 공개돼서 감동이 번지고 있는데요. 권경문 기자가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노래를 부릅니다. 그 뒤로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무릎 꿇고 아이 몸을 지탱해 줍니다. 아이에게 용기를 주려는 듯 노래도 따라 부릅니다. 상 뭐 받고 싶어? 상기 잘 안 한다. 그냥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내려가고 싶어. 5년이 지난 지난달 27일 가수가 꿈이었던 고담희 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새 엄마 키만큼 자란 아이는 이번엔 보조기구 없이 서서 노래합니다. 이번에도 엄마는 뒤에서 아이를 붙든 채 노래를 읊졸입니다. 모녀 사연은 두 행사의 사회를 맡았던 개그맨 이정규 씨가 SNS에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혹시 그분이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다고 이 씨의 SNS에는 모녀의 꿈을 응원한다는 지지 댓글이 천 개 넘게 달렸습니다. 지지대 없이 이렇게 그래도 딱 쓰는 거 보면서 조금씩 극복해 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가수의 꿈을 위한 고담희 양의 도전과 어머니의 헌신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주연을 맡은 스타워즈 시리즈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이정재는 믿기지 않는다라고 했고 팬들도 한국인 스타워즈 상상도 못했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망토 차림의 장발의 이정재가 광선 검을 휘두릅니다. 직접 영어 대사를 소화하며 특유의 감정 연기를 쏟아냅니다. 배우 이정재가 한국 배우 최초로 주연을 맡은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 예고 영상입니다. 2분 안팎의 영상 2개가 한국 독점으로 선공개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을 아는데요. 스타워즈를 촬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요. 그간 다룬 적 없는 광선 검 연기가 숙제였습니다. 한국에서 검으로 무술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라이트세이버는 좀 더 다르더라고요. 동료들은 춤을 추는 듯 했다며 극찬합니다. 이정재를 주연으로 이끈 건 역시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예고편이 공개되자 한국인 스타워즈는 상상도 못했다 등 반응이 다양합니다. 에콜라이트는 제다이 기사단이 황금기로 불린 시대를 배경으로 전대미문의 연쇄 살인사건을 통해 새로운 어둠의 세력이 떠오르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황금 연휴 내내 내린 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비구름이 중부에서 전국으로 다시 확대되겠는데요. 다만 연속적이지 않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빗속의 날은 종이 서늘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전북에 최대 30mm, 대부분 지역에도 20mm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제주는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13도 안팎의 서늘한 날씨로 시작됩니다. 한낮에도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19도에 그쳐서 서늘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수요일 낮부터 비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다시 정치 공방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하자 권력을 지키려는 거다, 권력과 갈라서려는 거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검찰이 오해받지 않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스스로 말한 대로 죄의 무게를 재는 공정한 저울처럼 원칙만 보고 수사하면 됩니다. 마침 표 찍겠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 아멘